기존 반지기 환경은 주 모니터 한 화면에서 노래도 부르고 곡 검색과 기능 구현을 같이 했습니다. 노래하는 사람은 갑자기 곡 검색 화면이 표출되어 노래에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. 검색을 하는 사람도 키를 잘못 눌러 부르던 노래가 꺼지진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. 어떤 경우는 한 화면에서 한 가지 기능 구현만 가능합니다. 악보 표출 시에는 곡 검색이 안되고 점수 표출 시에는 검색하던 정보가 아예 사라집니다. 기존 반지기 환경에서는 노래 부르는 자나 검색하는 자 모두 아쉬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. 결국 쓰던 기능만 익히 아는 기능만 사용하게 됩니다. 예약, 시작, 취소, 그리고 검색 이 네 가지만 사용하게 됩니다. A1은 노래 화면과 선곡 화면을 각각 분리했습니다. 노래하는 자는 주 화면에 집중해서 노래하면 되고 검색자는 A1 터치스크린 화면에서 원하는 검색을 하면 됩니다. 서로 각자가 원하는 기능 구현이 가능하기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. 슬픈 주rix 감사합니다.